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전권 사람들의 보복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양식이나 양심으로 미뤄보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조치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이번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처절한 수준으로 보복을 당한다 이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비판은 그들에게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을 바쳐라 찬양을 바쳐라 그러면 성진하리라 성진을 보상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능력이건 관례건 세상평판이건 이런 것은 성진 인사에서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 인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입니다 보복 인사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정권 퇴임까지 살아있는 권력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연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아웃성을 치더라도 관계없다 우리는 갈 것이다 경제가 망하더라도 관계없다 우리는 갈 것이다 검찰 인사의 핵심 포인트는 8월 27일 날 청와대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630명의 인사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압축해서 정리정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과는 정반대의 인사안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주말 무렵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전달받은 인사안을 바로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이 전달한 의견과는 정반대로 짜여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쪽에 대검 인사안 만을 설적 본 뒤에 이런 내용이라면 나머지 내용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다 놓고 가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인사 발표 당일인 8월 27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 명단 앞부분만 본 뒤에 나중에 신문에 보면 그때 보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전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그런 인사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인사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의 상당수 검사들은 대검에 계속해서 남겠다 이런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희망 1순위부터 4순위를 모두 대검의 유임으로 채운 간부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의 인사로 대검 내 중간 간부들 대부분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대검의 대다수 인적 구성을 확 바꾸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식물검찰총장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와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기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가진 인사였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사람들의 거짓말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의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설명을 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마디로 연먹으란 이야기죠 이렇게 찬영대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자 대검 측에서는 기만에 가깝다라는 반응이 튀어나왔습니다 거짓말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내지르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정권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좌천시켰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사건,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라임자산운용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 대부분은 줄줄이 지방으로 발령나거나 그리고 외부기관에 파견되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전보라 하더라도 좌천성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건을 담당했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행사 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한직으로 배치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의 척건들이 요직을 죄다 차지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부터 4차장까지는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척건들로 다 채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반에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기생하려는 검사들이 부끄럽다라는 글을 올린 이영림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대전고금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의 경고가 그대로 이번 인사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검찰 조직에 분명한 신호를 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편에 줄을 서라 다시 경고하는데 우리 편에 줄을 서라 그러면 성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보복당할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와 시그널을 분명하게 검찰 내부 조직에게 발신한 그런 중간 간부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일단 검찰 무력화 프로젝트는 거의 완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껏 진행되어 왔던 권력 관련 비리 사건들은 철저하게 없던 것으로 간주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사의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수사들은 검찰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권력 접수 방법이나 그들의 권력 행사 방법은 대단히 정교하고 계획적입니다 앞으로 한국 상황은 점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독주는 아무 제어장치나 기구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달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사실과 진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도 관심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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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ml ACC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